안녕하세요 푸른사우 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 고기로 다시 영상을 찍는데요 여기 보이는 저 약간 쩐박이가 있는 물고기 있죠 제가 작년 정도에 올렸던 아마존 3대식 인허라고 올려드렸던 피라카티인가요 보면은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많이 컸는데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이만했는데 지금 한 30cm 그 정도 되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겠다고 지금 진짜 오랫동안 키워왔는데 오늘 드디어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냐면 우선 얘가 예전에 아마존 3대식 인허라고 해서 먹이를 막 뜯어먹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거기에 꽂혀 가지고 얘를 데려왔는데 막상 데려와 보니까 이 작은 애들이 그 이빨도 약하고 턱힘도 약하셔가지고 이제 이제 갈아준 먹이나 사료만 드시더라구요 이제 피라나 처럼 막 뭘 뜯어 먹는게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커지면 괜찮다고 해서 지금 키운 건데 과연 먹을까 안 먹을까는 지금 아직 몰라요 근데 오늘은 큰 맘먹고 지금 생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먹이로 줘보려고 그래요 먹이는 그냥 주는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장갑 끼고 이제 그냥 손으로 줄 건데 얘네 원래 묘미가 이렇게 이제 수면에다가 갖다 놓은 거 와가지고 뜯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저도 지금 이렇게 뜯어 먹는 먹이를 안 줘봤는데 이번엔 먹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지금 수면에 달라들... 수면에 달라들거든요 지금 냄새를 받고 이렇게 오죠 오 뭐야 오 지금 막 뜯어 먹는 행동을 하거든요 실제로 뜯는지 모르겠는데 오 뜯어 먹네 지금 보면 막 살점이 뜯겨요 근데 생각보다 좀 얌전히 먹는 거 같은데 우선 좀만 더 지켜볼게요 이렇게 좀 담궈보고 와 얘네 지금 제가 손에 힘을 진짜 꽉 주고 있는데 잡아뜯는 힘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칸두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수조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는데 다 이제 같은 원산지 난민고기들인데 얘네만 와서 이제 달라붙어서 뜯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아스칸두리라고 해서 이제 식인 물고기가 하나 더 있는데 쟤는 뭐 안 뜯어 먹는 거 같네요 게다가 원래 제가 처음에 더 컸는데 워낙 안 커가지고 쟤는 진짜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피라카팅가가 훨씬 커진 상태예요 근데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막 퍽퍽 뜯어 먹는 거 안 하고 얌전히 뜯어 먹네요 원래 야생에서 막 나오는 영상 보면은 이렇게 담그는 순간에 막 물장구 튀고 난리가 나는데 굉장히 얌전히 먹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등 근육들 다 떠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칸두리나 피라냐나 안 먹는 그 닭 껍데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맛있게 먹는 거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되게 난리치면서 먹질 않네요 이게 어릴 때 사류만 먹여서 그런가 참고로 지금이 한 30cm 정도인데 이게 잘 크면 70cm 정도까지 자란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수조가 이제 폭이 2m짜리 원형 탱크인데 아마 이 수조에 이 마리수만 해도 꽉 찰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닭 한 마리는 우습게 먹을 거고 진짜 좀 큰 먹이를 줘도 뜯어 먹는 걸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근데 아직은 되게 얌전히 먹네요 이게 왠지 야생에서 컸으면 안 그랬을 거 같은데 이제 수조에서 막 제가 막 다져준 먹이랑 이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니까 다져준 먹이랑 막 사류랑 이런 걸 먹으니까 입맛이 좀 바뀐 거 같아요 와 물에 기름 뜬 거 봐요 보면은 뜯어놓은 게 살코기는 그렇게 잘 못 뜯어 먹었어요 보니까 닭다리나 이런 건 전혀 건들지 않았고 겉에 있는 껍데기 같은 것만 먹은 거 같은데 아직은 좀 더 자라야 좀 뜯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남았네요 좀 더 놔둬 봤자 그렇게 막 잘 먹을 거 같진 않고 남은 거는 간만에 저희 칸디루한테 한번 줘볼게요 네 지금 정말 오랜만에 칸디루스도 앞에 왔는데요 역시 먹이 잘 먹는 걸로 얘네만한 애가 없어서 오늘은 결국 얘로 마무리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아까 주던 닭다리인데 과연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봅시다 역시 밥은 칸디루가 반응이 제일 좋아요 진짜 오 순식간에 달려드는 거 봐요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칸디루 주변에 제가 먹이를 갖다 대잖아요 그럼 달라붙거든요 무슨 자석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칸디루들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면은 자석처럼 달라붙어요 차 달라붙어 어 뭐야 손가락을 건드린 거 같은데 좀 자세히 보이게 초점을 바꿔 볼게요 잠깐 사이에 배가 엄청나게 많이 불렀거든요 아까 피라카 틴가는 거의 껍데기만 먹은 거 같은데 얘네는 거의 살 위주로만 먹어요 얘네 껍데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렇게 뼈 사이사이도 파고들고 야생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체들 떨어진 거 찾아가면서 발굴 작업을 하거든요 들고 있으니까 다 안 먹는 거 같아서 놓고 좀 멀리서 지켜볼게요 와 다리에 지금 구멍 난 거 봐요 오 들고 간다 얘네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제가 손으로 안 잡고 있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물고 미는 힘 때문에 꼬리를 헤엄치면서 먹잖아요 저 힘 때문에 머이가 계속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놓고 이제 다른 데 볼일 봤다가 이제 와보면은 전혀 머이가 엉뚱한 막 여각이나 이런데 껴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먹고 있네요 조금 찍기 쉽게 가까이만 좀 옮겨 볼게요 와 그 와중에 지금 위에 기름 푼가봐요 물갈이 조졌어요 지금 닭 한마리로 칸디루 수조와 피라카팅가 수조 두 개를 다 조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두 군데에 물을 갈고 가야 돼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실입니다 오 지금 아직 닭고기가 많이 남았는데 막 먹는 거 같더니 등근형만 이렇게 좀 파먹고 아직 살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얘네 배가 벌써 다 찬 거 같아요 닭 한마리가 새보다 그 양이 많아서 이런 조그만 고기들은 다 먹으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더라구요 이거 영상 칸디루로는 더 못 찍을 거 같고 남은 닭다리나 하나 떼가지고 레드텔캣이나 줘야겠네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울리는데 레드텔캣이에요 진짜 많이 컸어요 진짜 한 1미터가 넘는 거 같아요 보이세요? 이게 지금 닭다리가 이만한데 이거 흥분했어요 지금 닭다리가 이만한데 물고 들어가는 거 봐요 장난 아니거든요 심지어 지금 고기가 마리수가 더 늘어가지고 훨씬 많이 줘야 돼요 이거 하나 더 뜯어서 줘 보죠 손으로 잘 안 떼져서 가위로 지금 다 난도질해 놨는데 남은 거 한번 줘 볼게요 닭다리가 여기 있는데 자 하나 더 먹자 와 기름 지금 아 진짜 육류가 기름이 장난이 아니구나 자 와서 하나 더 먹자 지금 제일 큰 암컷이 닭다리 두 개를 다 먹었네요 살코기도 지금 건져놨어요 살코기는 아마 수컷이 먹을 거 같은데 이거 또 너가 먹어? 수컷 좀 주자 수컷 넌 냄새 안 맡아 수컷 주자 수컷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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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좀 얼굴로 못 먹게 방해하는 거 봐요 너가 먹어 우와 우와 방금 먹은 애가 저희 막낸데 저렇게 따로 챙겨줘야 돼요 저 암놈이 안 그러면 다 먹어가지고 욕심부리다가 또 새벽에 토하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지가 조절을 알아서 못해요 그래서 여기 손으로 좀 못 먹는 애들 제가 줘야 돼요 혹시 돌았으나 수컷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 오오오 너 두 개나 먹었잖아 어? 욕심부리지마 인마 지금 제가 난리 치니까 딴 애들이 쫄아서 못 오는 거 봐요 아이씨 먹으라니 먹어 이거 날개도 있어요 어? 이거 왠지 각인데? 자 이거 먹어 이거 어휴 잘했어 와 근데 진짜 칸디오로나 피라카틴가는 요만큼씩 또 먹는 거 힘들어 있는데 확실히 큰 고기들이 먹는 맛이 달라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원래 맨손으로 이렇게 머리 만져주면 머리 딱딱해서 되게 기분 좋은데 지금 여기다 손을 넣으면은 제 손이 아주 난리가 날 거에요 아주 뭔가 기름이랑 기름은 다 먹고 여긴 밥솥으니까 일단 5-6시간 지나면은 얘네 소화 조금만 되면은 물 좀 채워 가지고 여기로 넘겨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기름 자꾸 수면이 뜨니까 이렇게 넘쳐서 빼기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배관을 박아 놓은 거거든요 저거 하나 덕분에 기름 뜨는 거 청소하기 되게 쉬워요 뭐 그렇구요 오늘 영상 간만에 피라카틴가루 시작해서 칸디를 밥 줬다가 레드텔캐루스로 마무리한 영상이구요 지금 피라냐도 밥 주는 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 좀 여유 될 때 찍어서 소식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